안녕하세요 다란지오그래픽입니다 오늘 잠깐 출근 전에 사육방에 잠깐 들렸어요 아침이라 목소리가 좀 잠겼는데 출근 전에 간단하게 절지동물말고 파춘류들만 해서 좀 먹이를 주려고 합니다 제 브이로그에요 간단하게 먹이만 주고 바로 갈거라서 한 3일만에 오는거 같아요 사육방은 제가 먹이 주기를 파춘류는 한 3일에 3일에 한번 주고 있는데 절지동물은 일주일에 한번 주고 있고 아무래도 좀 제가 좀 출퇴근 거리가 직장과 멀다보니까 사육방은 또 직장 쪽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자주 오진 못하고 한 3일에 한번 오고 있습니다 나 좀 어 간만에 오니까 간만에 온건 아니지 오니까 조금 똥냄새도 나고 한번 쑥 정리를 좀 해야겠습니다 오픈한 제품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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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. 1시간? 1시간 반 사이로 걸린 것 같습니다. 사육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아요. 다음에 또 영상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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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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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